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뉴스프리즘 시작하겠습니다. 올해도 벌써 반환점을 돌았습니다.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상반기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요. 올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더 힘을 내야 합니다. 첫 소식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수출 목표치는 7천억 달러, 역대 최대치입니다. 목표를 높게 잡은 만큼 상반기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. 올해 상반기 수출은 3,348억 달러로 지난해 내위 약 9% 성장했습니다. 2022년 상반기에 이은 역대 두 번째 최대 수출입니다. 우리 수출의 기둥인 반도체와 자동차가 실적을 이끌었습니다.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52% 늘었습니다. 반도체 수출이 부진할 동안 빈자리를 지켰던 자동차 수출은 상반기 370억 달러로 역대 최대 수출을 달성했습니다. 이렇게 역대급 성적을 거뒀지만 7천억 달러라는 목표치를 감안하면 절반에 못 미칩니다. 주요 품목의 하반기 수출이 더 증가할 것이란 관측도 목표 달성에 힘을 씻습니다.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많게는 15%까지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수요 시장이 지금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도 없고요.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더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원자재값 상승과 글로벌 저성장 추세 등은 변수로 꼽힙니다. 여기에 철강 등 일부 품목에 계속되는 침체까지 변수를 극복하는 것이 수출 7천억 달러 달성에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.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.